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또 막 계속 태권도를 하면서 막. 압착이 얼꽃젠서? 현서! 삼촌한테 오늘 뉴스도 한번 들려드릴까? 응? 뉴스? 뉴스? 뉴스 해보세요. 처음 들어보는 뉴스입니다. 달록달록 OBS 뉴스! 나 앞으로 OBS! SBS! SBS! SBS 뉴스를 해볼까? 안녕하세요. LBS 뉴스입니다. LBS 뉴스. 좋아 좋아. 안녕하세요. SBS 뉴스였습니다. 뉴스 전해주세요. 형사군. 나 가서 해야 돼? 필리핀에 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. 그래, 자 들어와요. 아 또 까먹었네! 잘했어, 잘했어. 아 또 까먹었네 진짜! 진짜 박사님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니 뭐 오히려 이제 좋은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규칙을 알려줘야 되고 저럴 때는 오히려 무관심 해줘야 되고 저게요, 나를 좀... 저기에 반응을 해 주면 네, 약간 무시한 거군요. 역시 막 반응을 준다. 알았어, 알았어. 그리고 규칙을 공정 에티켓, 우리가 이제 에티켓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해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잘했을 때 또 칭찬을 해줘야 되고 무관심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벌이거든요. 이야, 이 박사님 내 스타일이네. 박사님 내 스타일이야. 나 완전 무시하거든. 그래, 이 말에 자제를 시킬 수 있어요. 아마 붕어빵 나오면서 이제 행동 변화가 좀씩 바뀌고,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전 진짜 붕어빵 나와서 좋은 점 중의 하나가 현사가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좋은 오빠가 될까? 누가 얘기해 주시죠? 한빈이가 저희 집안에 평산 신씨 가문의 3대 독자거든요. 지금까지 10년의 인생 동안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지척에 관심을 정말 한 번에 받았어요. 할머니 휴대폰에도 다른 사진은 없는데 오직 한빈이 사진만 있거든요. 그래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잖아요. 지금 벌써 관심이 그쪽으로 다 갔는데 제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? 혹시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? 또는 동생을 시샘하지 않을까? 그게 지금 솔직히 걱정이에요. 저 한빈 군, 앞으로 여동생을 더 예뻐하면 어떡하죠? 저 완전 괜찮아요. 아빠는 괜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아빠가 괜히 걱정하잖아요. 괜히 걱정하잖아요. 아닌데 한빈아. 이제 지금까지 아빠가 너랑 놀아줬잖아. 너 혼자 하고만. 근데 너랑 놀던 시간에 너랑 안 놀고 지금부터는 동생을 봐야 돼. 그래도 괜찮겠어? 아빠가 항상 놀아주시면서 괴롭히시면서 간지람도 많이 태우셨잖아요. 이제 동생이랑 놀아주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아빠가 동생이랑 놀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. 진짜로? 동생이 있는 우리 주녀들 한번 물어보죠. 미동군은 마음군이 있어서 좋아요. 뭐 어떻게 해요? 제가 작년까지 마음이 진짜 이뻐했는데요. 올해 마음이가 7살이 되면서 제 말도 안 듣고 막 찡찡내고 제 약만 올리는 거예요. 찡찡내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미워졌어요. 한빈이 형. 근데 형 동생도 크면 말 안 들을 텐데 괜찮아? 그래도 동생이니까 좀 봐줘야도 되고 그리고 여자는 성격이 어떨지 모르잖아. 아하 그래요. 아 그래요. 리헌 양은 어때요? 동생 있잖아요. 우리 엄마가 음식이 많이 있으면요. 아빠랑 동생만 챙기고요. 저는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안 되고요. 엄마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다 동생한테 간 것 같아요.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. 한빈군은 뭐 어때요? 리헌 양 얘기 들어보니까. 아 괜찮아요. 아 그래요. 어른스럽네. 어떻습니까? 결국은 한빈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만 걱정하네. 그 원래 그 한빈이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신영일씨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세요. 신영일씨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 한빈군은 어른스럽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아는 게 병이죠 지금. 아는 게 병이죠 지금. 2대 독자라서 그래요 제가.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에요. 오히려 한빈이가 아빠를 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야 니가 날 보호해라 야. 알겠습니다. 사춘기 시작. 리원이가 사춘기가 아무래도 온 것 같아요. 좀 요즘에 좀 말도 잘 안 듣고 제일 잘 하는 말이 요즘에 뭐 싫어요. 몰라요. 아니요. 뭐 이런 말만 하고 예전에 저 때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0살이거든요. 10살이거든요.